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벤수입니다 자 큐넷 올해 2022년도 기능사 시험 이제 날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우리 기능사 시험은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어 주학생들 다 볼 수 있어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래서 자 2022년 올해 1회 제 필기 접수를 했죠 필기 시험은 끝났습니다 지금 자 필기 시험 예정자가 2월 9일이야 그럼 10 15일부터 원소 접수 하겠지 그럼 필기 시험 합격하면 뭐 하겠어 바로 시기 준비하겠지 그래서 그 시기 특강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기 접수입니다 시기 접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조건 접수는 첫날에 하세요 빨리 하세요 마감됩니다 시험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시험 볼 애들은 많아 어떻게 할까 다 잘라 버려요 빨리 접수하면 끝이야 그래서 자 요령 접수는 20월 15일날 접수를 하되 시험 날짜는 3월 1일부터 4월 6일이죠 언제 제일 늦게 시험은 제일 늦게 접수는 빨리 내가 원하는 날짜리 내가 원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거든 자 어 얘기하세요 오케이 자 옆에 우리 학생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실내 건축 기능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실내 건축 기능사 여기 보면 시험 정보도 있구요 다 있습니다 맞죠 실력이죠 맞죠 언제 다 있네 똑같네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 검색도 있고 자료실도 보면 있고 공개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해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기 전에 선생님이 내 자격증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자격증 아 아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도 오래 피아이티 bg 2번 아 인데 맞네 다음에 변경하겠다 자 하나 선생님은 마이페이지 자 자격증 취득조인 한번 보겠습니다 다 닫죠 실내 건축 기능사 닫고 콘크리트 기능사 닫고 지게 다 닫고 타일 닫고 방수기 다 닫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할 수 아니니까 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인데 어 다 필요 없구요 어 자격증보 통합 검색 실내 건축 기능사 능사 한번 봅시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문제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공개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카메라 지금 세팅 안되는데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국보 180호입니다 자 실내 건축 기능사 맞죠 자 선생님은 2022년 2월 6일 지금 오후 3시 57분입니다 올해 선생님의 혼은 알죠 뭐지 갑자기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 공 여러분들에게 이바지하겠다 베풀고 이바지하겠다 도강양해 사자성입니다 자 5시가 반입니다 시험시간은 자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주어진 도면은 도심지 저층 규모에 자 보세요 이렇게 도면이 주어져요 지금 예시에요 보이죠 자 제발 바보같은 질문 좀 하지마라이 이거 도면 안 꺼져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지면 예를 들면 핀백질에서 그려야돼 이걸 제도판으로 자 주어진 도면은 도심지 저층 규모에 독신자용 원룸 도심지 도심지의 저층 분야에 독신자 남자 혼자 산다는 거야 여자 혼자 이런 원룸의 경우에 다음에 요구 조건에 따라서 요구도면을 작성하시오 자 벽체는 이 벽체는 자 외벽 이걸 외벽입니다 이 외벽은 두께가 1.5b 붉은 벽돌 그럼 얼마야 1.5b 뭔데 벽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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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뭐 공간쌓기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거 얼마 200 이거 얼마 100 이거 얼마 80 딱 보면 모르겠나 총기 이거 얼마야 380 mm에요 맞죠 벽돌이죠 벽돌 벽돌은 해치를 어떻게 이렇게 해치 해치를 누라는 거야 4벽은 시멘트 벽돌 1.5b 이거 4벽 어떻게 1.5b는 벽돌이 이렇게 겹겹이 그럼 이게 벽돌한테 사이즈가 얼마야 아니 또 그건 뭐 바보야 190에 90에 57 200 맞지 200 200 60에 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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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쌓는 거야 그럼 얼마야 100 100 30 80 인적은 30대 인테리어 전문가 여성이야 자 여성이라는거 나왔어 뭘 의미할까 빨간색 여성 제틀이 그려야돼요? 제틀이 그려놔야돼? 알죠? 좀 아사하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쁘게 커튼도 이쁘게 약간 분홍빛 너라 이거야 자 필료 공간은 가구는 자 싱글 침대 자 싱글 침대 책장 신발장 옷장 장식장 1인용 쇼파 및 테이블 티비 및 테이블 컴퓨터 및 책상 냉장고 2인용 쇼터비 의자 1인용 쇼터비 최종 주방기구 이거는 기본은 다 넣으라는 거야 해볼까? 자 내가 이래서 신발장 들어왔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신발 벗고 올라가야되겠지 아 저 개새끼 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신발장 들어왔어 그러면 자 신발장 들어갔지 그 다음에 싱글 침대 여기에 먼너 나이트 테이블 넣고 여기에 싱글 침대 넣고 들어갔죠 책장 옷장 장식장 자 그 다음에 앞에 여기에 책장 맞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컴퓨터 및 책상 컴퓨터 및 책상이야 여기다가 컴퓨터 및 책상 의자 들어갔죠 어디있노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옷장 장식장 좀 있다고 1인용 쇼파 및 테이블 TV 테이블 그럼 이게 침대 옆에다가 침대 옆에다가 TV 및 테이블 들어갔죠 어디있노 맞죠 그 다음에 1인용 쇼파 테이블 테이블 그리고 들어갔죠 맞죠 쇼파하고 테이블 들어갔죠 맞죠 그 다음에 옷장 옷장 장식장 여기다가 왜 욕실 옆에 옷장 넣는거야 그냥 여기다 옷장 그쵸 옷장 여자니까 뭐야 또 옷장이야 그러면 여자들이 필수적이고 얘 필요한거 뭐야 여기다 뭐 뭐 그렇지 어제 갖다 놓고 화장대 맞죠 없지만 장식장 여기에 술장 술같은거 장식장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2인용 식당 여기에 자 들어갔어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 보통 맞죠 냉장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1인이 채워진거 최소한 개 조 가 배 무슨 말이야 개수대 냉장고에서 가열을 끝내면 개수대 씻어야 되지 맞지 여기에 그 다음에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식탁 의자 두개 2인용 식당 들어갔죠 의자 들어갔죠 1인이 채워진거 최소한의 가구 끝 배치 끝났잖아 이렇게 그리라고 맞나 안맞나 여러분 맞죠 옆에 우리 제자가 듣고 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지금 이 강의 듣고있는 고등학생들 작성에 자 요구도면 평면도 가구 배치 했죠 바닥마감제 표기 창문쪽이 외벽 바닥마감제 뭐야 여기서 찍고 뭐라고 바닥은 고급 뭐 장판지 마감 끝 했잖아 가구 배치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뭐고 이거는 옷장이다 이거는 TV 이거 있는거대로 적으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30분의 1이야 그냥 30분에 그리면 돼 내부인면도 비방향 이거야 이쪽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려주면 되지 어떻게 여기에 놓고 책장이 여기 이렇게 빼앗을때 책장이 있을거고 책상에 있을거고 맞죠 모니터가 있을거고 그 다음에 식탁이 이렇게 있을거고 그 다음에 실크대 쭉 있을거고 냉장고 있을거고 그럼 어떻게 문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뭐 뭐 조리대 개수대 냉장고 문 두개짜리 그리고 여기에 후드 달릴거고 이 가스대니까 후드 달릴거고 어떻게 이쁘게 징크대 진열장 위에 맞죠 그 다음에 이게 툭 내려갈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그냥 뭐 벽지 이렇게 마감 끝 여기다 당연히 타일같은거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로 내부인면도 그랬잖아 스케일 30분의 1 맞죠 천장도 그냥 그대로 벗겨서 여기에 무슨 등 그렇지 백열등 백열등이 뭔데 형광등이 뭔데 여기에 형광등 넣고 백열등 아니 백열등은 촌스럽고 직부등 메인등 그 다음에 뭐야 여기다 항상 온룸에는 불 날 수 있으니까 소방시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소방 하재 감지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에는 무슨 등 습기가 많으니까 방습등 그 다음에 옥상에 천장에 물 셀 수 있으니까 점검구 여기는 불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 등 백열등 여기는 펜던트 왜 분위기 있게 끝 없잖아 그 다음에 더 심심하다 이거 스포트라이트 하나 놓고 끝 천장도 했잖아 신뢰투지도 어디 채색작업 필수야 자 계획의 포인트 좋은 시도 무조건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서서 봤을 때 싸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노 너희들 창문 있잖아 일일이 그러지 말고 뭐 여자니까 커 다 그 다음에 여기 침대 그리다 해가지고 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책장 놓고 책장 놓고 여기 놓고 책상 놓고 채색을 했잖아 하사하게 뭔데 파스텔로 그 다음에 침대 여자니까 분홍색 침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테 해가지고 뭔데 끝 그 다음에 다 했어 어떻게 이렇게 엑자처럼 끝 안에 채색하고 투시법으로 작성 투시보조선 뭔데 가운데니까 여기서 일거 끝 첫째 장이 편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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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 그리고 둘째 장이 내비비빔면도 천장도 그리고 맞죠? 첫째 장에는 평면도 막 그려 둘째 장에는 내부인면도 또 선전으로 그려 셋째 장에는 뭐? 투시도 일소점으로 끝나고 실격 시급대 재료 이외에 시급대 재료를 뭘 주는데? 종이밖에 더 주나? 맞지? 그거 중에 쓰면 되고 시험 중에 시설비에 그냥 가져가 제도판 너 쓰는 거 타인의 공고 샤프 어떻게 보면 되지? 미완성 다섯시간 반 선생님이 장학까지 두시간 반에 끝났어요 시험 오작 구조적두는 기능적 뭐라고 했나 구조적 벽돌을 해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평면도에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뭔데? 철콘크리트 하면 실격 각 부분 미소에서 시공이 시공이 뭐 그냥 흐리면 되지 요거적으로 이거라 뭐 따윈대 주저 요거적 거는 철공고대로 외복으로 돼있어 백두조적도 또는 그반대 그냥 조접이 이렇게 시를 해라고 그냥 이렇게 해치러 답의 지하는 이렇게 밑에 어떻게? 그냥 이다가 딱딱딱딱딱 실내 두 시도 두 시도 스케일 ns 또는 1층 아니 평면도 스케일 얼마라고 했나 그전에 30분의 1 1대 30 수험번호 도장표현이 매장디 그래 끝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실내군축기능사를 했습니다 자 안바뀌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강의 다 했죠 이거 맞죠? 이번에 강의 안올립니다 이대로 하세요 합격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 실내군축기능사 2022년도 꼭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